지난해 자동차 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형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자동차 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충남이 2.1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남이 2.13명, 전북이 2.03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만대당 교통사고는 전국에서 평균적으로 8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만대당 교통사고는 전국에서 평균적으로 상당한 교통사고 사망자입니다.